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적은 가짜뉴스라는 트윗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권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진짜 적은 줄어드는 공화당의 수가 아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나쁜 미디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디어들이 완전 미쳤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평소 자신을 향해 혹평을 가하는 미디어에 가짜뉴스라며 칼라에선 비판을 해오던 트럼프 대통령. 그의 이번 트윗은 워싱턴포스트의 기사가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자들의 인종차별 발언에 침묵하고 있다며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방송 CNN은 미국 남동부를 허리케인 도리안이 위협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치러 갔다는 방송을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C 뉴스 권호성입니다. CBC 뉴스 권호성입니다. CBC 뉴스 권호성입니다.